꽃은 완벽한 건축의 원형 구조적으로 가장 확실. 최근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에 취임한 강천리공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 대표. 그는 요즘 꽃에 꽂혀있다. 꽃을 모티브로 하는 건축에 푹 빠졌다. 스스로 꽃의 건축가라고 부를 정도다.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인 강 회장은 꽃이야말로 완벽한 건축의 원형이라고 표현한다. 그가 설계한 에티오피아 국립경기장 역시 꽃을 형상화했다. 이 스타디움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세아바바에 짓고 있는 6만석짜리 대형 스포츠 콤플렉스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피는 야생화인 데일리 꽃을 모티브로 설계했다며 이 꽃이 에티오피아 민주화의 상징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도 확실하고 중력에도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모양이어서 선택했다고 했다. 그가 꽃에 빠진 계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중국 윈난성 수도 금밍의 꽃방람회장 컨벤션센터 설계가 시발점이었다. 그는 꽃방람회 건물이어서 직설적으로 꽃을 이용해 봤는데 꽃의 생김새가 로비, 정원 같은 여러 시설을 다양하게 넣기가 쉽더라고 했다. 이후 중국 상하이민항구 체육관, 아시안게임 수영장 등에도 꽃을 모티브로 한 건물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꽃은 그의 건축 철학과 관련이 깊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건축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볼륨, 볼륨, 과메스, 메스, 가일치하는 공간을 짓고 싶다는 것이다. 건축에서 볼륨이란 3차원적인 공간 개념으로 벽과 바닥, 천장에 감싸여진 내부 공간을 뜻한다. 메스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나오는 외부 공간의 진량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전 건축에선 여러 이유로 두터운 벽체를 쓰다보니 내부 공간이 줄어들고 메스가 강조됐다면 현대 건축은 벽체의 부피가 줄면서 내부의 공간감을 더 부각하는 추세다.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내부가 어떨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요즘 건축물은 외부에만 지나치게 지장되거나 외부는 별로인데 인테리어 디자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과 밖이 일치하는 조화로운 건축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꼽은 안팎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 사례가 영국 런던의 세인트 폴드의 성당이다. 강 회장은 홍익대에서 학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1984년 종합번축사 사무소 이상을 설립해 30년 넘게 빌드에서 뛰면서 부학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자타가 고민하는 스포츠 건축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당시 사용된 서울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을 설계했고 대구 월드컵 경기장, 고향종합운동장, 중국 도단대 100주년 기념체육관 팀을 디자인했다. 국과 함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패브릭 천이다. 가장 좋아하는 건축 재료다. 그는 원형 곡선을 그리거나 변곡점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게 이 재료여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패브릭은 1980년대 초반 강 회장이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 화제가 됐었다. 이후 대구 월드컵 경기장, 수원인천 복선전철 월고적사, 고향종합운동장 등에도 패브릭이 활용됐다. 그는 패브릭을 제사의 재료라고 표현한다. 강 회장은 대부분 좋아하는 건축 재료라고 하면 목재나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는 이가 많다면서 패브릭은 곡선 미를 드러내는데 특히 다궐한 재료라고 했다. 다만 강도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며 과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 사용된 패브릭이 찢어져서 결국 정교하게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꼽았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자연친화적 건축의 상징같은 존재라고 했다. 대구 세계육상대회를 치르고 난 뒤 경기장에 감동한 세계육상연맹 iaaf은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세계에서 아름다운 10대 경기장에 꼽기도 했다. 그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은 천장의 패브릭을 활용해 바람길을 살리고 볕이 잘 들도록 디자인해 잔디가 그대로 살아있다. 고 했다. 주변 자연 경관과 아시아 곡선이 어우러지도록 털계해 6만석이 넘는 거대한 규모에도 주변과 위화감이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베컴의 보험설계인은 경기장 잔디 상태 덕에 보험률을 가깠다는 일화도 있다. 그만큼 경기장 잔디질이 좋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국립경기장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장직과 교수직을 끝내고 나면 노후의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다고 했다. 협회장직과 교수직과 교수직을 끝내고 나면 노후의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다.